안녕하세요. 날씨온 송예림입니다. 2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의 날씨입니다.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그룹 많겠는데요. 6일에서 9일 전국 곳곳에는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. 6일에서 7일은 경상도, 전라남도 그리고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고요. 8일에는 전국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. 한편 7일부터 9일에는 강원도 영동에 긴 시간 동안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으니까요.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그럼 서울 지역의 자세한 10일 날씨에 알아보시죠. 서울의 기온 6일 이후부터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. 이번 한 주 대체로 춥습니다. 외출하실 때 방한용품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. 8일 토요일에는 기온이 조금 올라가겠지만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. 시블리버였습니다.